Q. 이틀에 춤을 추천드려야 하는데 Q. 이틀에 떡볶이 춤의 추천드림 Q. 이틀에 춤의 추천드린림를ễ boo Q. 이틀에 춤을 추천드려야 합니다. aktivists 네 많이 했습니다 시슬비 하시네요 어떤 컨셉이예요? 저희 컨셉은 일단은 오일 장르 자신이요? 저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좋아 — 이 게임은 모임을 할 수 있는 이상의 last but the video will be able to think about it. — Do you love me? — But I would be that I'm sure I would be that I'm sure — Oh my god! — Do you love me? — 현대주의 홈 va! 오늘은 본인과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과외를 받아 우리는 제 손이 있고요 이 편집이에요 무슨 편집을 해야 할 거야 잘쓰세요? 잘쓰? 잘쓰세요? 잘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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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쓰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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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학생은 김민수입니다 이 학생은 배서현입니다 저 학생은 이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힙합반의 장점이 힙합반의 장점이 뭔가요? 힙합반은 이쁩니다 그게 다인가요? 힙합이 세포에요 자 여기는 걸스반 홍두희씨와 권민지씨입니다 본인의 장점이 뭔가요? 이뻐요 저 그쪽말고요 이쪽 사람 이뻐요 민지는 빼고요 차단입니다 인터뷰해주세요 근데 오늘 자 마스크 좀 보여 보실래요? 안돼요 왜요 왜요? 안돼요 세포에요 아 짜잔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잘 먹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언니 제가 잘 먹게 해주세요 아무도 합격해주세요 언니 19살이 아니라 10살이예요 잘 먹게 해주세요